안녕하세요. 한국콘설팅센터 대표 강상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다 포기하고 매장을 닫아야겠다 그러기 직전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 말을 듣고 바로 컨설팅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상권 분석을 배워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명과 지역 이름을 알려드리면 해당 업체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다해주는 손쉬운 프랜차이즈 창업 상권 분석은 필수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상권 분석은 입지 분석, 경쟁자 분석, 소비자 분석, 컨셉 설정 등 다양한 넓은 범위의 상권 분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권 분석과 경쟁자 분석 및 자사 분석 컨설팅 내용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권 분석입니다. 어떤 상권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문의를 주신 대표님 매장 근처에 다행히도 제가 아는 대표님들께서 이미 매장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이 상권이 어떤 상권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적어도 3, 4년 전에는 최고의 상권이라고 전부 부러워할 정도의 상권이었고요. 하지만 현재는 대형 카페들과 많은 업체들이 임대를 내고 있고 다들 나가고 있는 죽은 상권이라고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뽑으신 것은 새로운 비상권의 등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참고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데이터랩에서,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가져온 정보입니다. 이 초록색이 지금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상권이고요. 이 비상권이 최근에 생겼다는 그 비상권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급경사로 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비상권의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가 딱 시작될 때입니다. A상권과 B상권이 엄청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같이 반등을 하는 모양을 살짝 보입니다. 이런 내용만, 이 그래프만 봤을 땐 비상권에 들어온 게 A상권을 죽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인과관계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님께서 이때 들어오셨습니다. 이때. 이때 매장을 인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그래프는 A상권과 B상권의 외식원 매출만 따온 그래프입니다. 여기 B상권 같은 경우 A상권의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매장의 업체 수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B상권의 같은 경우에 174개, A상권은 150개로 24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매장, 매출을 매장수를 나누면 월평균 매출이 나오는데 4770만원과 1730만원으로 거의 3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밑에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의 업종이 주점이라서 주점으로 한번 검색을 해본 결과인데요. 이 결과도 거의 딱 3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권이 더 좋은 상권이라고 이것만 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어디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추후에 운영에서 있어서 되게 큰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자 분석을 위해서 이 A상권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왼쪽은 외식업체 전체이고요. 오른쪽은 주점만 끄집어내온 정보입니다. 이 기준은 250m 매장 기준에서 250m이고요. 저 왼쪽 업체 같은 경우에는 1차로 가기 좋은 식사 위주의 매장들이 전부 최상단에 매출이 제일 높게 잡혀 있고요. 예를 들면 고기, 회, 전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2차로 가기 좋은 술 위주의 업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장에 직접적인 매출을 영향을 주는 업종에서 경쟁자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1등 매장이 역전 할머니였고요. 브랜드 파워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9,500만 원 중에 거의 절반을 매출을 내고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포장마차 프랜차이즈고요. 세 번째는 이자카야 풍 꼬치구이를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였고 네 번째 매장이 대표님 A 매장이었습니다. 1위하고 2위만 더해도 중간값으로만 계산을 해도 약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 매장에서 2,500만 원을 가져서 나눠 먹고 있는 매장이었고요. 이 4개의 매장은 전부 다 30초 도보로 30초 거리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2위와 3위는 업종만 봤을 때 어찌됐든 A 역전 할머니와 업종과 업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 않나 보완적 군집화를 조금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싶었는데 A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역전 할머니의 업종과 업태가 거의 흡사합니다. 이 상태에서 A 매장은 손님을 불러오려면 결국엔 역전 할머니보다 매력이 있거나 또는 역전 할머니가 꽉 차서 넘어오는 고객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A 매장에는 현재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되나 보기 위해서 역전 할머니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할맥이 워낙 브랜드 파워가 강하긴 하지만 차이가 거의 0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브랜드 파워가 거의 없는 곳이었고요. 실제로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월 검색 수가 18배 이상 차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A 매장 프랜차이즈에서 어떤 가맹점주들을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지 검색을 해봤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요. 결국에 제가 봤을 때 프랜차이즈의 장점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이유가 정말 이유가 많겠지만 딱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해서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비교적 치우는 창업과 프랜차이즈 브랜드 파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뉴 개발, 인테리어, 아우테리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여러 부분들에서 대행을 해주고 모든 것을 공부하고 매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매장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 저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하는 순간 마케팅 7P 중에 거의 6P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브랜드 파워만 세면 프로모션까지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 브랜드 파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비를 많이 아낄 수 있으니까요. 브랜드 파워가 강력하다면 아무래도 광고를 광고비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뭐 스타벅스, 맥도날드, 샐러디 이런 곳을 찾기 위해서 강남 맛집, 강남 샐러드를 찾지 않는 것처럼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강남 맛집 이런 큰 키워드에 돈을 많이 주고 광고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가 세면 광고비 절감 효과가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브랜드 파워가 없다면 결국에는 내 스스로 광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브랜드 파워가 약한 만큼 대부분의 업체들은 개런티가 싸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이득일지는 잘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현재 A 매장의 브랜드 파워가 없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매장을 찾아올 수 있게끔 USP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매장을 방문을 해서 여러 질문을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여쭤본 게 왜 이곳에 매장을 오픈했나요? 왜 이때 하셨나요? 했을 때 이 정도면 잘 될 것 같아 보였고 그냥 천만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막연하게 설정을 하셨다고 하셨고요. 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처음 교육을 받고 그 외에는 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광고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여쭤봤을 때 그냥 매장 일만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다고 하셨고요. 광고를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프랜차이즈라서 여쭤본 건데요.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는지 여쭤봤고 신메뉴를 만드는 것도 다행히 가능하고 큰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는 상에서 소품을 바꾸는 등의 변화는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질문, 이 외에도 여러 질문을 통해서 자사 분석을 위해서 수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뽑아본 내용들인데요. 가장 강력한 부분은 맥주 가격과 하이볼 등 주류 가격이 정말 저렴한 것이었고요. 다른 프랜차이즈들과 다르게 자신만의 메뉴를 만들어도 된다는 게 강점으로 보였고 약점은 혼자 운영하다 보니 서빙이 조금 느릴 수 있다는 부분과 광고비를 아주 적은 금액만 월 한 10만원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기회로 보인 것은 주변 대부분의 매장은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광고를 전혀 진행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맥주 전문점은 할맥과 현 매장 두 개뿐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보였고요. 위협은 할맥이라는 브랜드가 파워가 너무 강하다라는 부분과 주변 강력한 프랜차이즈들이 너무 붙어있다라는 부분이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저 A매장의 같은 경우에는 18시부터 2시까지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상권을 봤을 때는 이게 주점이고요. 20시부터 새벽 5시까지가 매장이 제일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대표님 매장에도 어떤 집 여쭤봤는데 이때는 아예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이렇게 뒤로 밀어서 연장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 타겟 여기 현재 매장은 대표님이 20대신데 20대에 맞는 분위기의 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상권에는 30, 40대 남성분들이 주로 결제를 하시는 상권이었고요. 따라서 대표님과 대표님이 할 수 있는 그 성향에 맞고 30, 40대 남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 소품 등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 매장이 정말 좋았던 게 정 가운데 정말 큰 TV가 있었는데요. 제가 타지역에서 봤던 매장 중에 거의 비슷한 상권이고 비슷한 타겟 고객들이 계신 곳에서 스포츠 중계가 있을 때 그걸 틀어주면서 옷이라고 하면은 거의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약 문의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가성비를 강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주변 매장보다 주류값이 15% 이상 저렴했고요. 안주도 저렴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이 어디에도 강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USP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프랜차이지만 우리 매장에서만 와서 먹을 수 있는 시그스티처 메뉴를 만들어 보자고 요청을 드렸고요. 이번에 상권 분석에서 갔던 대만 컨셉 트립에서 배웠던 그 메뉴를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메뉴를 했을 때 30, 40대 타겟 분들과 그 외 분들에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인스타그램 허브라는 요소를 넣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컨설팅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타겟을 알아내야 하고 내가 잘 될 수 있는 매출에 집중, 그 시간에 집중을 해야 하고 매장의 장점을 알아서 우리 매장만의 고객이 올 수 있도록 USP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렸는데요. 현재 30, 40대 남성분들은 아직은 네이버의 의존도가 높아 보이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스마트 플레이스 세팅이 가장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세팅을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체험단 모집을 진행하고 플레이스 광고를 하고 소상공인 광고를 하고 추후에 금액이 여유가 되면 파워링크 광고까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렸고요. 요즘에 당근 비즈니스가 전문가 모드가 생기면서 단골 학교에도 정말 좋습니다. 타겟 고객에게만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여유가 되면 구글 마이비즈니스나 여러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곳에 전부 다 내용을 채워놓고 구글 검색, 유튜브, 메타 광고, 틱톡 등 다양한 광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상권 분석을 배워야 할까요? 이 발표는 프랜차이즈를 잘 고르셔야 한다,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라는 발표가 아닙니다. A 매장에 프랜차이즈에서도 잘 되는 매장이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안 되는 매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왜 나타나는지 공부해서 피해갈 건 피해가고 잡을 건 잡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권 분석을 할 줄 알면 창업할 때 이곳이 죽어가는 상권인지 아닌지 내 주된 소비자는 누구인지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알 수 있고 경쟁자 분석을 하면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업은 결국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매출을 벌기 위해선 남의 매출을 가져와야 합니다. 상대를 알아야 올바른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자 분석도 중요하고요. 자사 분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서 우리 매장만의 USP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 과정들을 통해서 컨셉이 만들어지고 USP가 만들어진 후에 본격적으로 나의 주된 타겟에게 만든 광고를 진행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창업하신 대표님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상권에서 어떤 타겟을 잡아야 하며 경쟁사는 어딘지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장을 오픈하는데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천만 원을 쓰시는데 교육 비용은 아까우신가요? 망했을 때의 매몰 비용보다 교육을 받아 위험성을 줄이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창업을 하던가 고쳐야 할 점을 고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들은 전부 일부러 전부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고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자료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 배우면 누구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상권 분석과 컨셉 그리고 마케팅에 대하여 공부하셔서 위험성은 낮추고 더욱 높은 확률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후에 창업과 매장 운영을 하시면서 매출을 많이 올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